뭐니 고생입니까 내가 이래서 테슬라를 사고 싶은 거예요 FSD 오토파일럿이라고 했잖아 내가 버렸네요 아 파스타 그냥 밀키트 먹을 거 이거 어떻게 샀어요 면이 하반기에 저랑 같이 지금 이야기중인 버렛바니블럼도 구매를 한 웨이크북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유명한데 제가 해외 쇼핑 채널을 함께 함께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은 남자 션입니다 오늘은 평일 수요일 추석 연휴 이전인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하루를 기록하는 데일리 비록을 남겨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우리 이 친구는 아침에 저랑 자다가 아직 잠을 자기가 자고 싶은 만큼 못 잤나봐요 집 위치를 좀 바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인분한테 선물 받은 먹인데 이거 왜 선물 받은지 아시죠 여러분 저 친구가 시야를 자꾸 해대가지고 아 너 집 주변에 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저기 위치를 좀 바꿔놔 드렸고요 여기 공간에 이렇게 좀 비워두는 게 계속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저 친구를 좀 이주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또 날씨가 너무 추워진다 이러면은 또 뭔가 어디든가로 좀 바꿔드리긴 해야겠지요 여러분 뜬금없이 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아껴두고 많이 입지도 못해봤던 이 폴로 잠옷을 파자마를 입고 오늘은 생활을 할 거예요 어제 제가 서점에 갔다 왔는데 우리 원구 제가 원구로서 원진님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솔직히 말해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한 절반까지는 서서 그 베스트셀러 쪽 있잖아 인기책 그 칸에서 이걸 다 이렇게 봤었어 책을 쉽게 읽히더라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인받아야 될 거 아니야 멋있는 거 유명한 거 하려면 또 책을 또 사야 될 거 같아서 책을 샀고요 배달 왔네요 와 벨소리 나오면 이게 뭐 거의 자동입니다 짜그리를 좀 시켜보았습니다 아 그래 챙 얘기 챙 얘기 아무튼 대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야라가지고 대출의 마법 때마침 또 부동산 대출이잖아 구매를 했다는 거 초파에만 지금 이렇게 달려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로 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는 루틴 남았을 때 말고 건강식품 챙겨 먹는 거 먹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짠 탄수화물 분해를 위해 그리고 내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효소는 한 포씩 먹자 얘들아 이거는 진짜 아무리 먹어도 쓴맛이 없어 유산균 유산균도 한 알 입에 집어넣자 체력을 위해 건강한 홍삼도 한 포 먹자 다회용기가 서울부터 시범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대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지금 인천이라서 아직까지 배달음식을 시키면 일회용품이 좀 많이 쓰입니다 이게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이 치우는 저같은 주문을 한 사람도 엄청 번거로워져가지고 가늠하면 다회용기가 빠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약간 과하긴 한데 타란 맛있는 고 제가 아침밥을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모던 패밀리를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제가 한 3,4번 봤던 거라서 그냥 영어 자막 틀어놓고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음 맛있다 짜그리를 먹고 나니 믹스커피가 당기는 거는 젤리 아닙니까? 유리컵 이렇게 해도 되나? 일단은 요것을 씁니다 또 뱀성 파괴 부이라고가 되어버렸네요 후식 하나 또 당겨줘야죠 태국에서 서서 먹던 그 망고 맛을 느끼기 위하여 집에서도 서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아주 정겹습니다 오 망고는 어떻게 자른다고요? 슉 슉 슉 슉 망고 꽃이 피었습니다 땡 이거 되게 좋더라 누르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물 누르면 닫히고 처음에 몰라가지고 혼막 꾹 누르고 있는데 내 발 스텝에 따라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냥 원 스텝이었어 선물용으로 과일은 진짜 망고다 이게 내 돈 주고 사먹기는 아깝잖아 한국에서 선물로 받으니까 맛이 두 배예요 오늘 이 친구 호텔 상담하러 가는 날이에요 저는 지금 부평에서 역삼문동까지 우리 로이 호텔 오늘 맡기는 것도 아니야 호텔에 맡기기 위해서는 트레이너와 상담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굳이 또 갑니다 뭐라면 가야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니 고생입니까 다음 주에 누나 출산 때문에 제가 진서 제 조카 첫째 조카 유치원 픽드랍을 해줘야 돼가지고 부산에 혼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친구는 호텔링을 좀 하려고 좋은 데 또 알아봤어 좋은 데를 알아보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보내던 호텔이 다 차가지고 못 보낸다는 거야 와따 멀리 멀리 왔드만 기본 요금 30분당 4천원 이것이 바로 역삼동의 물가다 여깁니다 시설은 이 많은 데가 없지 안녕하세요 호텔 성장 때문에 성장이에요? 네 날씨가 좋은 데 더워서 네 여기서 건강검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건강검진 받고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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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네 이 기가 안아 넘게도 지금 초과가 없긴 한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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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 되셨고 제가 카톡으로 네 보내주셨던 카톡으로 저희가 호텔 입실전대 안내사 이런 거 보내드릴게요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돈을 썼어 너한테 돈을 썼다고 뭐야 으쌰 으쌰 노이 씨 아 멍게 오시는 개인다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유산균 섞인 사료도 한 거 드시죠 지금 약간 오늘 전반적으로 발음이 어느란 이유는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양해와 간신 부탁드리면서 섞인 케어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밀린 메일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등등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운전을 오후에 하고 나면은 길바닥에 버리고 온 시간이 많아가지고 하루가 좀 급해요 맨날 출퇴근을 차로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좀 그냥 뭐랄까 그 대중교통을 타면 핸드폰 볼 시간 있잖아 아 근데 차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노가담대 노가담대 이래서 테슬라를 사고 싶은 거예요 FSD 오토파일럿 이런 거 있잖아 이제 PT를 가는데요 원래는 낮에 가는 편인데 오늘은 로이의 호텔 상담을 위해서 제 시간을 저녁으로 미뤘습니다 어제 하체운동을 했더니 걷지를 못하겠다 저절로 어제 하체운동을 했더니 걷지를 못하겠다 저절로 운동 마치고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갑니다 집 앞에 바로 G.S. 더 프레시가 생겨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맛있다 음 넣을 수 많아 넣을 수 있는 아 근데 또 없는데 바로 막 좀 먹을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우리 이 친구야께서 지금 나가시려고 기지개를 왕찬 오지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아우 또 메뚜기 떼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 같이 찌지는 못하겠어 제가 오늘 난생 처음 정말 태어나서 처음 혼자서 집에서 파스타를 한번 해먹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 우리 또 업몽래 선생님께서 천정원이랑 또 같은 회사에 그래가지고 아 또 이런 것도 보내주셨어 내가 평생 이런 거를 안 쓸 사람인데 또 보내주셨으니까 써야지 내가 요리할 때 제일 이게 마음이 급해지는게 이렇게 끓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해 이 정도 이 정도 먹으면 되겠나? 더 먹을까? 이 정도만 뜨거워 아 이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? 왜 이래 여기는 끼고 있어 아 파스타 그냥 밀키트 먹을 거 이거 어떻게 샀어요 면이 식감 좋게 그냥 먹자지마 데이컨은 누가 이렇게 그냥 넣으래 먹을 수 있을까 혼자 먹을 건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맛있는 거 내가 한 거 어쨌든 내가 한 거 뭐 오늘은 이걸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